그거 갖고 간 여자 이름이 뭐냐면요 윤선아 강검 그리고 그 여자를 어디서 처음 만났냐면요 도래밤 양양 바닷가 이 사람의 관계는? 유치원 동창이야 어릴 때부터 쭉 이 동네에서 살았어 난 이 동네를 떠난 적이 없어 부모님 귀농하시고 다른 데로 이사 갈까 싶었는데 안 가고 그냥 여길 얻었어 어릴 때부터 나고 자란 이 동네가 좋더라고 내 집이자 사무실이야 나는 바로 옆 골목 원룸에 있어 같은 여자끼리 남자 새끼 때문에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남친소 여자끼리 남자 집단 너 governance 그거네 파리 춤이잖아 저거 설득한 어디시라고요? 파출소요? 야 노래 꺼라 박재현이 파출소에 있다고요? 야 린이면 카메라 얘기는 하지 마라 어 린이야 대박이다 들어와봐 윤선아라는 여자 있잖아 그 카메라 형이 준 거 아니래 훔쳐간 거래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될걸? 어 나중에 알려줄게 said I want you say I need you kiss me kiss me left my arms around your body darling drink cause you're the one no one else kiss me kiss me hold my hands I see the look in your eyes love me only thing that I need is your lov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뭐 어떡해 블랙박스 다 진짜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? 죽었어 이씨